오디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 이 이누야샤 사실은 이 카라 캐릭터를 이명희 성우랑 저랑 둘이 했잖아요 이거를요 이 지금 한자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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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지금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 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맡았던 이누야샤 속 카라의 대사로 필적 확인란부터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님 앞에서 하려니까 좀 떨리긴 한데 미련은 없어 마지막 순간에 봤으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 대사였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누야샤 완결편이라는 작품에서 카라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세쇼마루 앞에서 마지막으로 세쇼마루를 보고 아 이제 나 미련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러고 바람이 되어서 날아가는 확 흩어지죠 맞습니다 선배님 아 이거 진짜 선배님 보긴 봤어요 홍시효 선배님 거기서 유튜브에서 선배님 하셨잖아요 아 그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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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효 선배님 거기서 원래 했던 캐릭터들 이렇게 이어가지고 마지막 장면 더빙을 좀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게 선배님이 카라 역을 원래 우리 소연 선배님께서 하셨다가 완결편에서 갑자기 이게 캐스팅이 바뀌면서 제가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거 선배님 것도 봤었거든요 너무 좋고 아 항상 저도 우리 명희성우가 한 거 봤어요 네 어땠어요? 아니 그 워낙 음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확 다르더라고요 저는 되게 앙칼지고 약간 그런 음색이고 우리 명희성우는 좀 이렇게 음색이 여운이 남는 소리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명희성우만의 느낌? 그리고 저는 좀 저만의 느낌이었었고 명희성우가 한 걸 이렇게 보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아련하면서도 이렇게 좀 목소리에 그 여운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음 제 좋았던 부분을 찾아주셔가지고 아 네 너무 선배님 앞에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러게요 또 이렇게 사실은 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안고 보니까 또 그거 캐릭터를 또 우리가 같이 했었던 또 경험이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선배님 자 그래서 이렇게 필적 확인란까지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우리 이명희 성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성우고사 2교시 이명희 영역 첫 번째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1. 리그 오브 레전드 룰루의 소속을 고르시오 1번 녹서스 2번 슈리마 3번 필트오버 4번 벤들시티 5번 그림자군도 정답은 4번 벤들시티 맞았어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요거는 제가 또 좀 찾아봤죠 왜냐면 저희 딸내미가 네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광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사실 또 여기에 워낙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리산드라라는 캐릭터를 했고 같은 게임에 같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응 우리 명희 성우는 룰루라는 캐릭터를 하고 사실 그 작품에 출연한 성우들 다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100명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캐릭터가 한 160개?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가지 캐릭터만 하셨나요? 저는 두 가지 캐릭터 했습니다 어 룰루랑 또 뭐였어요? 룰루랑 11회 했습니다 음 네 저는 하나 리산드라만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선배님 그 리산드라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거기서도 그래서 아이야바라만 아니 그렇게 아니 그거는 잠깐이고 엄청 엄청 내가 오만하게 연기하잖아요 오만하게 그쵸? 거의 이런 느낌이야 무릎을 꿇어라 어이 무릎 꿇어 이런 느낌이야 그럼 여기서 룰루의 명대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라색만 났어 이 리산드라 버전인가 아니 룰루로 알았을까 잠깐만요 보라색만 났어? 보라색만 났어는 건 도대체 어떤 맛일까요? 보라색 맛은 어떤 맛일까요? 이 보라색 맛을 선배님 보라색 맛이 무슨 맛일까요? 포도 맛? 포도사탕? 생각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포도주스 있는데 맞아요 이런 맛? 네 바로 그런 맛일 것 같은데 어 실제로 만약에 뭐 보라색 맛이다 는 포도주스 맛이 보라색 맛이겠죠 아니 오늘 아내 입고 온 아 맞아요 그 나시 니트도 보라색인데 좋아하는 색깔이 혹시? 보라색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쩔 수 없는 게 또 아까 선배님이 뭐 엘사 얘기도 하셨지만 네 제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는 어떤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캐릭터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네 불러주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룰루다 보니까 아 그 후로부터는 보라색 옷 입은 역할을 많이 하죠 아 진짜? 네 네 그래서 하게 되는 역할마다 보라색 옷을 자주 입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어 난 보라색이구나 인생의 색은 보라색이다 아니 근데 이제 보라색이 약간 뭔가 신비한 느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색깔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느낌이다 무슨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라색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보라색 하면 좀 독특하다 독특하다라는 느낌도 떠오르고 제가 맡은 캐릭터들을 보면은 좀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을 때 약간 보라색이랑 검은색이 좀 섞인 검보라의 느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독특하면서 카리스마 있다? 그런 색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보라색을 보라색 맛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1번을 마쳤습니다 아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보라색이 다음 문제 2번 문제 네 2번 이누야샤 카라의 기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독심술 2번 순간이동 3번 풍인의 춤 4번 주검의 춤 5번 용사의 춤 5번 용사의 춤 정답은 1번 독심술 역시 아 이건 우리가 틀리면 안 돼 그쵸? 아 이건 조금 틀리면 안 돼 맞아 우리 둘 다 틀리면 안 돼 우리 둘 다 틀리면 안 돼 이게 이제 우리 카라가 독심술은 안 써요 사실 맞아요 그쵸? 독심술이 있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세쇼마루의 마음을 알았겠지 포기했겠지 진작에 포기했겠지 그러게요 없어서 다행이었다 없어서 다행이었고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기술이 바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바람에 바람을 가지고 기술을 쓰기 때문에 독심술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카라랑 세쇼마루가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럼 독심술을 썼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근데 이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제 인생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을 연기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안 이어진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세쇼마루가 카라의 취향이지만 명의의 취향은 아니었던 건가요? 힘들죠 인생이 힘듭니다 저는 그런 상상했어요 카라랑 만약 세쇼마루가 이어졌다 그럼 이제 어느 날 세쇼마루 우리 외식이나 할까? 세쇼마루 귀찮군 너나 가서 먹고 와라 말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같이 살면 어디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링이랑 연결됐으면 세쇼마루님 우리 외식 갈까? 그래 링 뭐가 먹고 싶으냐 뭐 이렇게 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뭐 좋아하는 남자랑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같이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차라리 연결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같이 살면서 나를 보지 않는 사람을 계속 같이 함께 산다는 건 그거는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선배님은 근데 짝사랑 안 해보셨죠? 짝사랑 까지는 아니지만 첫눈에 반한 적은 되게 많아요 첫눈에 반해본 적 없어요? 저 잘 안 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첫눈에 반한 적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서는 잘 안 반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아 뭐 나이 먹고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릴 때는 반한 적 있죠 그렇죠 어 그럼요 어 저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적도 있어요 아니 저도 그런 적은 있어요 어릴 때 네 오 흠임도 있구나 네 그 얘기 잠깐 조금만 해볼까요? 아니 그래서 그 좋아하는 남자를 쫓아다닌다는 건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 어떤 과목에 교수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되게 또 나이 많은 오빠 좋아하셨네 어 저는 제 동갑을 포함한 연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건 그냥 취향인 것 같아요 무조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나이가 한참 차이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사람들이 어떤 게 매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뇌생남 좋아해요 아까 보셨죠? 슈트피 슈트가 잘 어울리고 뭔가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 그래서 저 막 이상형의 남자는 되게 지적으로 생기고 약간은 카리스마 있고 좀 냉정해 보인 것 같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쇼마루 세쇼마루 슈트를 안 입고 머리가 길어서 별로 뭐 하여튼 별로인 걸 잘 찾았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딱 교수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과목도 아닌데 막 도강이라고 하잖아요 맨 앞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팔을 턱을 딱히고 응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엄청 부담스럽겠다 부담스럽게 계속 좋아한다는 게 티내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부담스럽다 교수님은 좋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근데 그 교수님이 또 총각이었어요 어떡해 약간 그 교수님이 나중에 찾더라고요 제가 소연이는 어디 갔어? 자기 학생도 아닌데 도강하는 소연이는 어디 갔어? 소연이도 오라고 그러지 소연이 우리 과는 아니지만 내수업 듣진 않지만 오라고 하지 근데 못된 게 저한테 관심을 가지면 또 갑자기 그 관심이 확 떨어져요 역시 약간 츤데레 좋아하시는구나 뭐랄까 이렇게 나한테 관심 없고 그러면서 도도하고 지적이고 그래야지 좀 도도해 보이지 혼자 안달하다가 그쪽에서 같이 나를 보면 갑자기 다시 또 다른 남자 약간 만화에 사는 것 같아 판타지에 머릿속에 뭔가 멋있는 남자 이렇게 해놓고 소설책 보면서 영화 보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멀리서 좋아하는 거 좋아해 그러네 판타지네 선배님은 진짜 이니메이션 선호하기 너무 잘했다 그렇죠 덕업일치죠 그러니까 덕업일치에다가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 웹소설도 써야 되겠어 제 웹소설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웹툰을 그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웹소설을 쓰는 거예요 대박이다 나중에 판권이나 이런 거 팔 수도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제 목표는 계약될 수도 있잖아 제 웹소설이 웹툰화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작가 만나면 제가 그 웹툰 작가의 팬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정말 제 인생의 꿈을 이뤘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선배님은 지금 웹툰에 그 남자를 늘 웹툰에 남자에 빠져 삽니다 네 선배님 너무 덕업일치다 너무 잘 됐다 네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빠밤 빠밤 이명희가 사용하고 있는 걸음 기부 플랫폼을 고르시오 네 1번 펫워크 2번 빅워크 3번 드림워크 4번 해피워크 5번 투게더워크 정답은 2번 빅워크 예 이거 어떻게 아셨나요 선배님 또 우리 그 명희성우 저랑 이제 SNS 또 서로 마팔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네네네 지금 얼마나 많이 아 저요? 네 저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보통 평소 이제 평일에 한 만보 이상을 항상 거의 걷거든요 대단해요 진짜 진짜 감사한 게 이제 저는 그 대중교통을 타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은 항상 만보가 넘어 있긴 해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 거리들이 되게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평일에 말고 주말에 이제 만보를 채우려고 이제 집에서 나가서 걸으면 3, 4시간 걸어야 되더라고요 만보 이상 걸으려면 대단해 대단해 그래서 일을 하는 덕분에 이 만보를 항상 채울 수 있고 그래서 만보를 채우면은 그만큼 이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빅워크라는 어플이 되게 다양한 곳에 기부할 수 있어서 원래 옛날에는 캐시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돈이 쌓이는 걸을수록 돈이 쌓이는 그런 어플이었었는데 이제 그걸 하다가 이 빅워크라는 어플을 알게 돼서 아 제가 그런 게 캐시워크가 쌓여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빅워크를 하고 그냥 기부하자 그래서 이 어플을 쓰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우리 임영선우가 직업 덕분에 걷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직업을 가지면서도 저는 그걸 몇 번을 시도하고 이제 차를 놓고 다니고 운동 삼아서 하자 하는데도 자꾸 실패하거든요 선배님은 땀 흘리는 것이라 해서 그러니까 선배님은 항상 걱정하잖아 그럼 땀나잖아 그래갖고 네 아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렇게 그걸 꾸준히 사실은 차를 가지고 다니기 훨씬 편하죠 맞아요 편한데 그걸 버리고 그렇게 여러 군데 이동을 하면서 녹음을 하러 다니는데 그 걸어 다니는 거를 이 더운 날씨에 혹은 추운 날씨에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한테 아 네가 이 부분은 참 열심히 하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네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근데 또 이 빅워크라는 어플을 몰랐을 때는 그냥 걷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걸음을 통해서 누군가도 도울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내가 걷는데 누굴 도울 수 있대 그러니까 캐시웅크 할 때는 걷는데 뭘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걸은 것만큼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좋은 저한테 베네핏이 되고 그리고 그걸 누군가한테 또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네 7번 문제 네 7번 깍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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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브레이킹 아 이건 또 제가 또 맞췄죠 정답은 2번 타이킹, 탈춤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이 장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제 기억에는 와킹이 1970년대인가 그 게이문화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좀 이 춤을 췄다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와킹이 팔로 하는데 팔로 이렇게 춤을 추지만 되게 각이 잘 살아야 돼요. 춤은 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추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팍팍 이렇게 나 진짜 섹시하지 아 지금 엄청 섹시해 나 지금 되게 도도하지 오 지금 엄청 섹시해 나 엄청 멋있지 오 멋있어 이런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 끼를 막 표현을 해야 돼요. 나 지금 되게 멋있지 나 되게 지금 완전 나 퀸이야 오 장난 아니야 지금 그런 걸 이제 좀 표현했다 그런 느낌의 춤이어가지고 그럼 그 와킹 춤을 추기에 좋은 곡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 자체가 음악 자체가 팜밤 이런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디스코 같은 음악에도 많이 추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리듬이나 음악 자체에서 이렇게 펀치라인처럼 빠라바라밤 이렇게 하면 빠라따라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엣지 있게 딱 네 네 네. 출 수 있잖아요. 그런 음악을 많이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매력인 거예요? 명희 성우가 그 와킹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와킹을 좋아하는 건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 제가 수호파의 립제이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너무 춤을 센스 있게 잘 추세요. 네 네 네. 너무 매력 있게. 그래서 그분의 춤을 보고 너무 멋있다. 너무 매력 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저렇게 매력 있는 춤을 춰보고 싶다 해서 이제 와킹을 좋아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네 네. 언젠가는 사실 SNS에 춤 영상을 많이 올려주시기는 하지만 뭔가 전체 곡을 한 번 쫙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저희 소연 선배님하고 한 곡을 한 곡을 같이 하려면 큰일 났네. 그분은 거의 합숙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둘이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제 우리 명의고사를 해봤는데 네 네. 어떻게 본인에 관해서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세 개 틀렸어요. 아 역시 선배님 정말 또 우수학생답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여덟 개 중에 세 개 틀린 게 네 네 네 세 개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저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맞추셨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고 제 이야기를 가지고 선배님과 얘기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즐거웠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우리 명희성우랑 같이 이렇게 작품할 기회가 같이 만나서 작품할 기회 각자 이렇게 리그 오브 레전드에 같이 출연을 했지만 만난 적 없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너무 막 세븐나재도 같이 나왔지만 만난 적 없고 선생님도 그거 하셨어요.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이렇게 거의 모를 정도까지 이렇게 잘 모르지만 같이 작품하면서 뭐 재원하고 같이 올해 시리즈 이렇게 길게 녹음한 건 그게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녹음하면서 사실은 뭐 같이 뭐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까지 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아마 성우 중에서 이 정도로 제가 안소연 안소연 성우가 EBS 13개 없었나요? 네. 이런 거는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차주에는 또 뭐가 이어지죠? 네. 저희가 차주 업로드될 부분이 뭐냐면 3교시 낭독회가 있습니다. 우리 소연 선배님 네. 이 옷구슬 같은 목소리로 또 무언가를 낭독을 해주실 텐데 네. 우리 또 명의 성우께서는 또 되게 멋진 목소리로 또 4교시에 또 이어서 해주실 거니까 이 낭독회도 여러분 또 우리 매력적인 목소리에 명의 성우 목소리까지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그때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랭독氣 랭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